네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의 강바울전략팀장입니다. 시청자분들의 투자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 영상을 찍게 되었구요. 지금부터 하는 분석 내용은 개인적인 견해이기 때문에 그 점을 참고해주시고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기업은 이제 테크윙이라는 기업이구요. 코드번호는 080-089-030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강 2월 15일 오후 1시 23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테크윙이라는 기업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제 반도체 테스트 핸들러 장비를 제조 판매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도체 테스트 핸들러가 무엇이냐고 설명드리면요. 이제 반도체를 양품과 불량품으로 분리해주는 그런 장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고 반도체가 많이 생산되고 공급될수록 이 반도체를 양품과 불량품으로 분리하는 반도체 테스트 핸들러 수요도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런 테스트 핸들러를 만드는 테크윙이라는 기업의 매출 또한 증가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수요가 급등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공급은 부족한 실정이 있기 때문에 반도체 업황은 올해 좀 더 좋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도체 수요가 계속 올라갈수록 테크윙 또한 어느 정도 수혜를 받고 매출이나 실적 등도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차트상으로는 계속 우상행하는 차트를 그려주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3.5%가량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반도체 관련 업황들의 수급들이 돌면서 테크윙 또한 어느 정도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면 추세선을 약간 이탈했지만은 이탈하면서 약 거의 한 6거래 연속 하락을 하면서 많이 이탈한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오늘 당연히 다행히도 갭상승하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딱 21이동 평균선에 걸려있는 모습인데요. 이 21이동 평균선이 23,000원 구간을 강하게 뚫어내면서 종가 장이 마감되게 된다면은 이제 상승 추세를 전환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만약에 21이동 평균선 뚫어주고 그리고 내일이나 다음주 중으로 5일이동 평균선이 21이동 평균선을 돌파하는 골든크로스가 나오게 되면은 확실하게 상승 추세로 돌아가면서 이동 평균선도 정배열로 배열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갭으로 상승해서 지금 양봉을 띄우고 있는 모습은 되게 중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양봉으로 마무리하고 내일도 계속해서 상승을 해준다면은 상승 추세 전환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테크닝 같은 경우에도 추세선을 그려보게 되면요. 대부분 이런 패턴들을 나타냅니다. 추세 이탈한 후 상승 추세를 이탈한 이후에 어느정도 박스권 그린 이후에 다시 한번 골든크로스가 나와주면서 이 부분에서 골든크로스가 나와주면서 다시 상승 추세 이어나가다가 다시 한번 추세 꺾이고 꺾이고 어느정도 조정 받은 이후에 받은 이후에 이번에는 좀 많이 받았습니다. 조정을.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 추세 이어나가는 이런 패턴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충분히 지금 어느정도 박스권 그린 이후에 골든크로스 형성을 하게 된다면은 상승 추세로 전환할 가능성은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테크닝이라는 기업 자체가 반도체 관련 기업이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재무 상황을 보더라도 이제 17년도보다 18년도, 19년도 때는 영업이익이 낮았지만 20년도부터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21년도 올해에는 역대 최고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되면 당연히 주가는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이렇게 계속 영업이익은 상승하고 그리고 반도체라는 미래성장성이 좋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우상향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보았을 때도 지금 21이동 평균선만 강하게 뚫어주면서 5일 이동 평균선이 21이동 평균선을 돌파하면서 이동 평균선 자체가 정배월에 들어가면서 상승 추세 전환을 하게 된다면은 단기적으로도 많이 상승해 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정가 유심히 지켜보시고요. 그럼 이번 주나 아니면 다음 주까지 5일 이동 평균선이 21이동 평균선 돌파할 수 있을지 한번 유심히 지켜보는 게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이제 테크윙이라는 기업에 대해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테크윙 같은 경우에도 제가 계속 리뷰를 할 예정이니 테크윙의 정보가 필요하시거나 아니면 그날 주가 변동폭이 컸을 때는 저희 AP투자연구소 유튜브 채널에 오셔가지고요. 그에 따른 정보 얻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 홈페이지 검색창에 이제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게 되면요. 여기 상단에 AP투자연구소 링크가 나오게 됩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여 들어가시게 되면요. 저희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 가운데에 보시면은 이제 라이브라고 초록색으로 깜박거리는 카테고리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이제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여 들어가시게 되면은 저희 소장님께서 지금까지 계속 무료로 종목을 추천하고 있는 이제 카테고리들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수요일날 저번주 수요일날 무료 추천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하여 들어가시게 되면요. 먼저 이제 7시 28분 수요일에는 오전 7시 28분부터 실시간 리딩을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미국 시왕부터 오늘의 증시를 먼저 살핀 이후에 오전 9시부터는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무료 추천 종목의 경우에는 이제 두 종목에서 세 종목 가량 추천을 해드리고 있으며 이제 기준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를 제세하며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실시간으로 리딩해드리고 있으며 또한 하락하는 종목에 대해서도 그에 따른 대처를 실시간으로 리딩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무료 추천 종목 같은 경우에는 회원가입을 하지 않으셔도 얼마든지 이제 들어오셔가지고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시청자분들 중에 무료로 이제 종목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셔가지고 이런 종목들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그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구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